이런 느낌? 이런 느낌? 이런 느낌? 이런 느낌? 이런 느낌? 흨흨흨과 칼 사가 2020년 7월 20일 21시 39분에 태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 저희들 태어난 시간 아세요? 흨흨 글쎄 5점 너는 5점이었던 것 같고 우리의 따님이 두 분이 있으시다, 그렇잖아요. 좀 서운하다고 안 그러세요, 섭섭하면? 너무 푸바워만 생각을 하니까. 너무 푸바워만 생각을 합니다. 푸바워만 생각을 합니다. 푸바워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야 하는데, 사실 푸바워도 우리에게 아쉬움은 굉장히 많이 남지만, 결국 푸바워만 잘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. 그렇지. 왜냐하면 친구들을 만나야 하고. 지금 대사에서는 중국분들도 푸바워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그냥 거기서 먼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자고 생각하는 것과 또 동물이 행복한 것도 다르거든요. 그래서 사육사니까 뭔가 동물의 편에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. 아... 아쉽게서... 이런 느낌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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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